워터홈은 제너럴 아이비 안녕하세요 제너럴 아이비의 영어 게이팀의 권병천 대리입니다 미국 모터홈 1위 업체인 토르사에서 제작한 최대 판매량 모터홈 클래스 B 타입의 시퀀스 20A 모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시퀀스 20A 모델은 독일 하이머 유럽 최상위 버전의 유럽품 디자인을 적용한 세련된 모터홈입니다 풀옵션으로 장착된 시퀀스 20A의 재현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세시는 램프로마스터, 3.6L 펜타스타 V6 엔진, 연료는 가솔린, 마력은 280마력입니다 공인연비는 8.9kg입니다 전자동 파워워닝, 전자레인지, 디지털 룸미러, 후방카메라, 외부 샤워기, 도메틱 2부 가스버너, 싱크볼, 트루마 컨비히터, DC 12V 냉장고, 24인치 LED TV, 태양광 200W, 에어컨, 자전거래, 온안 2.8kg 발전기, 1.5T 견인바, 멀티플렉스 하우스 컨트롤러, 팝업텐트, 헤드레스트 등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널럴 RV 본사에서는 220V 기본작업, 가스 기본작업, 스타트업 키트를 제공해드리고 인산철 배터리 600A, LC 충전기 50A, 인버터 정연파 3kg, 주행 충전기 60A 포함해 전기장치를 추가 혜택으로 드립니다 미국 모터홈 1위 기업 토르사의 클래스 B 타입의 배령 모터홈, 저희 제널럴 RV로 12월 1일에 입항 예정입니다 차콜과 그레이 색상으로 들어올 예정이고 단 2대만 들어옵니다 280마력으로 주행선 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아주 좋은 모터홈입니다 입항 후 추가 혜택 옵션 작업 후에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입니다 얼른 서두르셔야 합니다 회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시퀀스 20A의 자세한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많이 문의주시고 입고 요청해주셨는데 드디어 한국으로 입항 중에 있습니다 시퀀스 20A는 4인 승차, 4인 지침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내분이 시퀀스 20A로 RV행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장축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넓은 공간으로 인해 고정식 변기, 세면대 또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장은 6,380, 전구는 2,860, 전폭은 2,060으로 클래스 B 타입의 차량의 장점인 주차 공간 확보가 용이합니다 하이 루프타 텐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 4인 가족이 충분히 RV행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하이 루프타 텐트는 성인 1분, 아이들 2명 정도 취침이 가능한 공간이 나옵니다 IoT 시스템으로 핸드폰과 연동해서 실내 전기장치들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트루마 콤비 온수남반 시스템, 발전기 등 풀옵션 시퀀스 20A 모델을 만나보세요 모터홈 전문 그룹 저희 제너럴 RV 본사에서 시퀀스 20A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너럴 RV 본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올바른 모터홈 선택하시도록 좋은 정보 많이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아이빙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